음악을 한다고 초대를 했는데 날이 너무 햇빛이 강해서 죄송합니다. 자리도 불편하시고 한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시작할 거고요. 시작하면서 김수경씨의 풀룩 연주를 먼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경씨의 풀룩 연주를 찍어서 할게. 안 돼? 박수경씨의 풀룩 연주 박수경씨의 풀룩 연주를 안녕하세요 무주에 있는 김수경입니다 오늘 이 화창한 날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연주를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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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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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